뭐 예배 시간에 박수까지나 치시고 하나님이 은혜죠 제가 노회장도 다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군노회 장노회 특히 총회도 있고 정말 제가 늘 마음속에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장노님 중에 정말 좀 인물이 좀 여러분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넵런트들도 참여했는데 좀 넵런트들도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자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군노회에서는 누가 페이스북을 넝가하고 아마존을 넝가하고 좀 그런 인물들이 왜 안 나올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노님 중에 한 번만 일어나도 될 텐데 사실 누에이지나 프로메이션이나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은 정말 인터넷을 완전 장악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그중 완전 장악해가지고 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 경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억가지고도 맨날 뭐 억억하고 있으니까 정말 장노님 중에 정말 좀 믿음 있는 장노님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주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번에 파나마에 제가 장을 갔다 왔는데 팀 합숙 때문에 갔다 오는데 파나마에 보니까 파나마 운하가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거리가 82km인데 그 파나마 운하로 배가 안 지나가고 그 땅을 안 봤으면 둘러가려면 6개월이 더 걸려요 그걸 말해요 바로 옆으로 둘러가지고 이게 다 몇 시간 만에 딱 건너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수출하는 배들은 그걸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대군호의 장노님들 가운데 그런 믿음에 눈이 열린 그런 장노님들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걸 뚫을 생각합니다 아니 완전 밀림지대를 뚫어가지고 그 물을 하천을 만들어가 그 배를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게 보통 발상이 아니에요 그 운하를 파나마 운하를 뚫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 2만 7천명 요즘은 시대가 있어서 국을 때려가지고 파나마 운하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안에 다 나와요 몇 명 죽었는가 얼마 걸렸는가 14년 걸려요 14년 참 대단하죠 처음에는 프랑스가 운하를 만들어볼게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병으로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확열 여러 가지 이러면서 수많은 질병이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못하기도 손들은 1900년도 미국이 도전했는데 14년 걸렸어요 14년 걸려가 5개월 걸려가지고 그걸 완공한 겁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배삭을 다 받았어요 얼마 전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파나마 운하를 다시 받게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믿으면 없는 길도 보입니다 믿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노바디라 그러죠 정말 왜 사자국을 속에 들어가는데도 감사기도 한 다니엘이 있는데 그 후대에는 왜 없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도 오히려 거기서 더 열심히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을 정복했어요 오늘날 사업 어려움 당해가지고 감옥 가면 안 가려고 그냥 몸버림을 쳐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진짜 믿으면 다 보여요 정말 중직자가 뭐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베스 의자님과 신령한 복을 줬대요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안 믿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다 육신적으로 살고 알겠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붙었는데 믿는 사람이 저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두움하고 빛이 사면는데 어두움이 이겨버렸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장노예 헌신 예배들인데 중직자가 뭘 누리됐냐 저는 믿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어요 현장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입니다 그걸 두고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겠네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죄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전쟁이라도 괜찮고 불레스시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괜찮고 광약길을 가도 물이 없어도 괜찮고 여리고 있어도 괜찮고 가다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심지어는 노마의 속국이라도 괜찮고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 모든 문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 다 했는데 무엇이 여러분은 고민 가지게 합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죠 믿으면 여러분 그 믿는 순간에 그 안에 능력이 나와요 믿으면 보여요 정말 예수님 나와서 진짜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와서 같이 일하는 게 보여요 안 믿잖아요 죽을 때가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도 안 믿고 저 사람들은 남편 남고 자식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식당 주인하는데 내밖에 없어요 그냥 내 혼자서요 직원도 못 믿어요 돈도 못 맡겨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당에 했는데 저뿐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으면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면 보여요 모든 사람이 망했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답이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믿음이 희한하죠 믿음 속으로 가보시면 합니다 제 말이 그래 그래 맞다 이러더냐 안 가본 사람들은 저기 무슨 말이고 안 보이는데 뭐 또 보인다 캐사노 지옥이 따로인 줄 압니까 안 믿고 사는 게 지옥입니다 뭐 지옥 갈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데 지옥 생활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대행법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게 지옥 생활 안 믿을 게 없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안 믿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다 옵니다 불안하니까 믿을 게 없는데 형제도 못 믿는데 개나 키우고 개나 믿고 그걸 두고 개 파이라 카는데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뉴저지간에 깨닫다 개 영접식 해달라고 개 넥타이 메가지고 기다리고 참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따라할 수도 없고 영접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대신 따라할게요 실제 있은 일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을 게 없어요 개보다도 못해 사람이 이러니까 개 키워요 그냥 개가 남편이라 이래가지고 같이 성행위도 해요 이런 게 예수 영접인데 개를 못 버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의혹하는데 개하고 정식 결혼식도 합니다 개한테 세례도 줍니다 개 키우지 마소 제발 좀 일체의 몇 명 굶어 죽는 줄 압니까 다섯 명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니까요 개 키우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개는 다른 사람 주든지 버리퍼든지 마음대로 알아서 사준다면 그 내한테 묻지 말고 그 드는 돈 가지고 교회에다 내가 성경금하세요 우리 교회 넵넌트가 친구 집에 놀라갔더만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 개한테 인사 안 하고 올라갔다고 엄마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사람이 개한테 왜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이기는 나중에는 개의, 내지비언 다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 모든 질병 다 만든다니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누리는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무슨 믿음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원래 나는 잘 믿어 그 믿음 말고 원래 나는 닥치는 대로 잘 믿어 그 닥치는 믿음 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요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대요 완전히 넘어져서 자빠져도 수천번 수억만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속지 말아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처박히고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억만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육체의 행위로 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이라 그 의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그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살아가는 것 봐가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알겠습니까 어떤 위기 오고 어떤 사자골색이 되가든지 풀물불 가든지 홍해로 되가든지 여리고성으로 가든지 안악자손이 있든지 믿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여지간한 문제와도 싸우고 다 싸울 수 있어요 요즘 경제 많이 어렵죠 이때가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알고나 계시이소 저 턴가에 RU 학교 하나 샀더만은 그것도 뭐 10억 만들어가지고 겨우 뭐 명의학 박사 막 여기저기 막 줘가지고 겨우 10억 만들어가지고 땅을 하나 샀는데 미국은 20억 빌려달라 카야 안 빌려줄라 하더라고 미국서 그래가지고 암만 기다려도 안되니까 나중에 한 3개월인가 지나고 나니까 넵런트 한 명이 LA로 이사를 왔는데 결혼해가지고 그 은행에 입사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대출 담당자가 되가떡 앉아있는지라 목사님 잘 쓰고 잘 하이소 이러면 사인 쫙 간단한 거지 어렵지 않더라니까 안 해주면 안 받으면 돼요 해주면 받으면 돼요 문제 될 것도 없어 그냥 아무거나 아멘 그게 이제 30억이라 만들어가지고 턴가에 땅 만 칠천병 샀는 거라 처음에는 사고 다들 좋아하더라고 이야 땅 큰 거 잘 샀다 이랍니다 2년 다 돼가는데 허가가 안나는 거라 허가가 안나 또 이러더라고요 또 이러더라고요 그걸 네가 눈이라고 뜨고 그걸 샀나 딱 보면 모르나 그거 땅 한번 딱 이기지기면 허가 날 건가 아닌가 보면 모르나 이러면서 내가 죽을 죄인이지 예 제가 눈이 얻어봐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땅값을 대빵 올려 부세요 300만불 투자해가지고 300만불밖에 안 돼가는데 지금 550억에 내놨어요 550만불에 내놨어요 계산 잘 안 되죠 대강 그런 거 있다 생각하십니까 100만불에 한 12억 하니까 그래 내가가지고 자구지간 한 20억 정도는 벌었는 것 같아 2년 만에 20억 벌 사람이서 손 들어봐 원래 그냥 먹으면 떡이지만 그걸 꽃물에 묻히면 꿀에 찍으면 꿀떡 알겠어요? 그거 달라져요 꽃물 한번 쫙 묻혔뿐요 20억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여러분의 삼대기를 주의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 받았는데 중직자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세상에는 복음 누리세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 걱정할게 정말 히브리스 11장 38절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쉬운 말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포기했더라 풀어 해석하면 죽여도 안 돼 톱으로 켜도 안 돼 말라 죽여도 안 돼 찢어 죽여도 안 돼 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자 되고 중지자 되기를 정말 주의여름으로 추구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니까 네가 안 웃으면 누가 웃노 네가 춤을 안 추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춤을 춰야 되노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해 마귀 자식이 기뻐해야 되나 마약마자가 웃어야 되나 도대체 누가 웃어야 되나 말이오 남의 말은 뭐하노 웃기도 바쁜데 원망 불평 그건 마귀 음식입니다 정말입니다 괜찮다니까 제발 좀 암 걸렸습니까 괜찮다 그냥 가세요 200원 정도는 다니지 말고 돈 쓰고 헝금이나 하시고 아니 그렇게도 천국 가기 싫어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지옥 가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디요 알긴 하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 오거나 위기 오면 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죽음 문제 끝냈다가 그게 믿는 거예요 기본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냈다니까 아무것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게 정말 내 가슴에 믿어지면 모든 문제 보면 답이 딱 보여요 이거 뭐하면 되겠다 정말이라니까요 그게 안 보이는데 무슨 답을 줘요 내 문제도 빠져 죽을 적이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답 준다고 집에서 그냥 발단가가 수박이나 잡수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알겠어요 모든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돼요 그걸 두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던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신자 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좀 이런 신자 없어요 있으면 좀 우리 팬파람 합시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신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며 예수님하고 마음속에 영접했다며 예수님 나와 같이 있는데 뭐 하면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문제 안 됐어요 죽은 사람 만났다 살아내버려요 안진명이 만나면 벌떡 일어버려요 소경 받으면 눈 열려버려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풍랑 예수님 만나니까 잠잠해져버려요 배고프니까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만나가 문제된 거 있습니까 그 예수님 어디 계시오 아재 집에 있어 삼촌 집에 있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감옥 가게 되겠습니다 가세요 제발 좀 망간다고 목물이 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감옥 감옥 사업 망해가 감옥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가도 안 가리거든 원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실수한다고 절대로 안 가려집니다 세상에 모든 하수도 물 다 퍼먹어도 절대로 하나님 영광 안 가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비존물이거든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가 파송한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 알겠습니까 베드로란서 2장 구제를 모르겠습니까 너는 왕같은 세상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됐지 얼마나 정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다 끝났다니 아무 괜찮다니까요 언제 죽어도 괜찮고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보금운동 때문에 이 세상은 허감으로 덮여 사람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고 완전히 허감으로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을 왜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 얻어야 돼요 세상 살리는 것 때문에 그거 좀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힘을 일하시면 다 다 놔버린다니까요 사망해도 하면 성공해도 하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아파도 하면 안아파도 하면 뭐 생겨도 하면 잘생겨도 하면 교통사고 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차마 고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팁도 줍니다 교통순경 걸렸거든 내가 잘못 왔는데 와 잡았으면 따지지 말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경찰 나리 제가 참 조심해서 오늘 실수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면회증 딱 꺼내고 바로 드리세요 알겠죠 바로 타격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손 떨리고 비싼 거 못 끊고 약한 거 끊어줍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뭐 잘 먹으세요 나 신호가 뭐 먹으러 이렇게 해야겠다 더 비싼 거 끊을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보금 누리는 신자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진짜 여러분 믿음을 누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보금인데 보금을 누리시고 세 번째는 뭐 누리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종로 발 씻는 거 알겠어요 발 씻는 거 알겠어요 정말 빌리포 2장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본체예요 알겠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이와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데리나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못 뒤집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참 잘 안 되죠 손해보는 거 잘하는 신자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앉아 놨고 수건 두르고 발 씻어 주고 난다 너희가 나를 추라 너희 내 부를 때 추라 그러지 않냐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냐 주가 되고 선생이 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사업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뒤집는 방법이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손에 안 볼락해요 그러니까 사업 성공 안 되죠 이 지구상의 대기업과 이 지구상의 진짜 괜찮은 사업체는요 다 희생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자기가 손해 봅니다 손해 보면서 장사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세요 손해 보면서 장사하는데 장사는 어마무자게 잘 됩니다 복음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들고 다니고 매주마다 듣고 북스토어가 복음 팔지 구형 예비 들으면 또 복음 듣지 아무큼 복음적으로만 안 살아요 혹시 미용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괜찮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기절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무료로 머리 깎아주는 날 해가지고 한 번 해줘 보세요 아니 그럼 머리 깎은 사람 다 깎아보면 나 하면 평생이 평생이 누가 옵니까 해보라니까 그게 복음적인 미용실이요 돈 벌려는 불꽃 같은 눈으로 미용실 하니까 장사가 안 되지 머리나 좀 잘 깎으면서 그래 좀 왔어 미용실 가보니까 팔이 날리고 여러분 좀 나가서 좀 보세요 좀 깨끗하게 좀 진짜 머리 깎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좀 분위기 좀 이쁘게 좀 있잖아요 혹시 누가 식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더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더 무료로 배식하는 날 정하세요 그날은 돈 받지 말고 식사 대접하세요 그러면 몇 달 안에 망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아닌 거 해보라니까요 그게 복음적인 식당이에요 돈은 못 벌어도 전도는 대빵 잘 될 겁니다 내 말 맞아요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럼 돈은 아버지에요 아버지께서 주셔요 전 급하면 집에 신호등이 가마 서 있는데 뒤에서 쾅 박아가지고 보상해가지고 돈 주고 급하면 하나님 그래 줍니다 뭐 급하게는 뭐야 뭐 돈도 없지 뭐 이라니까 돈 버는 것도 없지 이라니까 어떤 사람 암 걸려가지고 7천만 원 보상 보험금 타고는 암 납부서 자 살다가 참 그래 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봉사입니까 하나님 외출 가세요 보금을 위하여 정말로 여러분 사업할 자 없습니까 성교 기업 90% 그냥 돈 벌어가지고 성교금 내놔버리고 10%가 묻고 살면 돼요 바꿀 모습 너무 많이 내가 바꿀는다 오세요 내 밥 사드릴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냐 꽃꽂이 참 잘했는데 다음에 누가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장미꽃 한 송이만 진짜 꽃병 멋있는 거 딱 사가지고 한 송이만 꼽으면 너무 많이 꼽지 말고 한 송이만 딱 몇 군데만 딱 갖다 놓으면 분위기 확 살아납니다 이거 안 되겠거든 여기 너무 크니까 당의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실 앞에 하나씩 하나씩 딱 놓으면 분위기 완전 살아납니다 조금만 희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 뒤집는 비밀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안 섬길라 그래요 날 알아줘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나 나 나 너 누운데 이 교회 단위 목사 아들이야 알아? 이러면서 그러면 절대 사람 정복 못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이 지구상에 정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뭘 누려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정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든 돈도 가지고 있고 경제도 가지고 있고 모든 땅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사람 정복하면 이 지구 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노인들 가운데 인물 한 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놔라카드 퍼폭 내놓기도 하고 내일 노예 인문들 단합대회 한다고 여수 간다는데 나는 그냥 말로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제주도 안 가죠 다 이불짝 벌리고 말을 안 해요 아니 제주도 갈 수도 있는 거지 돈 없으면 내가 내면 되고 목사님 돈 많습니까? 카드 있어요 꺼면 되지 뭔가 그게 대단하고 가서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다 주부러 들어가지고 원래 대구가 분지거든요 대구에 인물이 많이 나요 왜 그러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분지라고 알겠어요? 좀 크게 바퀴로 팍게 하면 이리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여서 좀 괜찮은 인물 나오면 일본 같은 데는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일본 비행기 타고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면 딱 비행기 타고 오고 이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의 복음화 된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아니 돈 수로 왜 갑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거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뭔 줄 압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사기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기치기 왔는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습니까? 속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믿으시라니까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럼 뭐 믿어야 됩니까? 첫째 믿는다 했는데 복음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모든 문제에 답이 보여요 세상의 문제에 답도 보여요 알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죽음도 문제 안 되고 환란이 와도 문제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 답을 다 줄 수 있어요 답이 보여요 세상 문제에 답도 보여요 다 보여요 내가 믿으면 보여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바로 옆에 응답인데 안 믿어져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죽어도 됩니다 소환해 봐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낮아진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마귀자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어디 뭐 문제 있습니까? 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발 씁니까? 발 피세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다 걱정하지 마라니까 불신자가 막 고발합니까? 고발 당하세요 뭘 그렇게 사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죽음이냐 칼이냐 현재일이냐 장례일이냐 사단이냐 천사냐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노예 장로회에서 하나님 총회를 두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배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배한 신천신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